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. 최현주 전남도의원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전남 노동권익센터, 직장 갑질을 겪은 노동자 등이 참석해 전남 지역 직장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시급성도 언급했습니다.